안녕하십니까 지난번에 저희들이 3월 29일 날 촬영을 했는데 영국 시간으로 3월 30일 날 로이터통신에서 한우의 회담에서 미국이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한테 건네줬던 종이 그 종이에 무엇이 써 있느냐에 대한 특종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특종 기사가 나왔는데 오늘 그 기사를 잠깐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고 전번에 말씀드렸던 한반도 주변에 군사정세가 조금 긴박하게 돌아가고 있는데 그것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한우의 회담에 그 종이 한 장 때문에 파탄난 것이나 마찬가지인데 북한에서 그랬습니다 폼페오 장관하고 볼튼 장관이 마치 깡패처럼 굴었다 그랬는데 그 종이 한 장 다큐먼트라고도 얘기를 하고 그 종이 한 장에 무슨 내용이 쓰여 있는지 오늘 그거를 여러분들한테 잠깐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월 30일자입니다 3월 30일 아침 7시 15분에 로이터통신의 특종 보도라고 해서 떴는데 익스클루시브라고 써 있습니다 익스클루시브라는 것은 다른 통신사라든가 다른 신문에서는 안 하고 자기네만 한다라는 그런 얘기겠죠 그래서 제목이 With a piece of paper, Trump called on Kim to hand over nuclear weapons 종이 한 장으로 트럼프는 김정은에게 핵무기를 넘겨달라고 요청했다 hand over 그러면 이제 넘겨달라 이런 소리입니다 종이를 한 장 보여줬는데 그 종이 내용이 김정은에게 핵무기를 넘겨달라고 요청한 것이다 그래서 제가 아 미국이 깡패처럼 굴었다 하는 그 내용이 여기 있구나 하고 이제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 자료가 그러면 정말이냐 그래서 이 기자들이 미국 국무부한테 우리가 이것을 봤는데 이게 진짜냐 그랬더니만 국무부에서는 말해 줄 수 없다라고 얘기했답니다 그리고 백악관에서는 아무런 반응을 안 보였고 그러니까 그런 종이가 있다는 것은 사실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것을 한 기자가 두 사람인데 한 사람이 레슬리 로우톤이라는 여자입니다 여자 그리고 한 사람은 데이비트 브론스트롬이라는 남자 기자 이 두 사람이 자기네가 이 기사를 읽었다고 그러면서 이제 조금 긴 신문 기사치고서는 통신사 기사치고는 약간 긴 건데 그걸 제가 이제 읽어드리면서 해석을 해드리겠습니다 2월 28일 트럼프는 김정은에게 종이 한 장을 건넸다 그 종이에는 평양의 핵무기와 폭탄의 연료를 미국으로 넘기라는 투박한 요구가 포함된 글이 적혀있었다 U.S. 프레지던트 도널드 트럼프 핸드드 노스코리안 리더 김정은 A piece of paper 종이 한 장을 건넸다 That include a blunt call 블런트라는 건 투박하다 이런 소리죠 투박하기에 요구를 했다 트랜스포라는 말을 썼습니다 그러니까 북한이 가지고 있는 핵무기를 미국한테 내놔 뭐 거의 깡패 같은 얘기를 할 수 있죠 그러니까 뉴클리어 웨폰하고 그리고 밤 퓨얼 핵폭탄을 만드는 재료라고 하면 되겠습니다 그것을 미국에다 내놓으라고 써있는 것이었다 그 문건은 영어로 하나 써있고 하나는 한글로 써있다고 합니다 한글로 써있는 거를 아무래도 김정은이가 읽었겠죠 트럼프가 직접 김정은에게 첫 번째로 미국도 비핵화라는 말을 썼고 북한도 비핵화라는 말을 썼는데 이제 이 기자들은 이번에 준 문건이 트럼프가 처음으로 김정은에게 우리가 의미하는 비핵화는 이런 거다 라고 얘기를 한 것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It was the first time that Trump himself had explicitly defined what he meant by denuclearization directly to Kim 김정은한테 내가 생각하는 비핵화라는 것은 이고요 라고 아주 분명하게 정의를 해서 주었다 거기 뭐라고 써있는지 그리고 그 종이를 보니까 이 기자 두 사람이 거기 써있는 글을 읽어보니까 협상이 왜 실패했는지를 너무나도 분명히 알 수가 있겠구나 라고 이제 기사를 쓴 겁니다 그런데 이 문건이 있었다는 것은 볼튼이 텔레비에 나가서 종이를 건네줬다는 얘기를 하긴 한 모양입니다 그 속에 무엇이 써있는지 이런 데 대해서는 자세하게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다만 내용이 적힌 그 종이는 있었다라는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문건의 내용을 보니까 이거는 존 볼튼이라는 지금 미국 국간보 보좌관이죠 이 보좌관이 정말 그 오랫동안 2004년부터 주장하던 것이 그대로 들어가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2004년부터 주장한 것이 바로 리비아식 해결 방법입니다 모든 핵을 미국으로 전부 다 다 보내 그것을 이제 비핵화로 친 것이죠 2004년부터 그 생각을 했었는데 이제 이 사람이 2018년에 트럼프 대통령에 의해서 미국의 국가안보보좌관으로 들어갑니다 들어가자마자 그 아이디어를 다시 되살리기 시작했다라고 이 기자들은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김정은이가 이 문서를 보고서 어떻게 생각했냐면 인설팅 나를 이거 모욕하는 거 아니야? 모욕이죠 and provocative 그리고 나를 분노하게 만드네 라는 느낌을 가질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 들어가 있는 것이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북한이 리비아식 그러면 아주 경기를 낼 정도로 이제 반대를 했습니다 그 리비아라는 것은 이제 핵을 뺏겼다라는 사실이 아니라 북한이 보기에는 그 리비아의 대통령인 가다피가 이제 핵을 다 뺏긴 다음에 7년 정도는 그래도 통치를 했습니다 7년 정도 있다가 미군도 개입한 나토의 작전이죠 나토가 그 리비아 정권을 이제 바꾸는 작전을 하게 되는데 물론 그 작전에 참가했던 병력들은 리비아 사람들이 됐습니다 리비아 반군인데 결국 리비아 반군한테 대통령직에서 쫓겨나고 그리고 리비아 반군이 쏟 죽였습니다 그래서 아주 무참하게 비참하게 정권에서 물러나게 됐는데 북한이 생각하는 것은 그 핵을 뺏기는 과정이 아니라 가다피가 죽는 과정 이것을 보고서 이제 절대로 그 방식은 안 된다고 쭉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이 기자들이 얘기하기를 지금 그 한 장에 적혀있는 것은 바로 리비아 방식 가다피 방식이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제 트럼프는 북한이 하도 거기에 대해서 반대하니까 처음에는 자기는 이 방식을 쓰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했고 그렇다고 해서 영혼이 절대로 그 방법을 쓰지 않는다는 그런 얘기는 하지 않았습니다 정말 그 협상이 안 될 경우에는 리비아식도 고려해 볼 수 있다라는 정도로 이제 트럼프는 한 발자국 뒤로 물러섰죠 지금 방금 말했듯이 이거 종이 한 장에 미국이 의미하는 FFVD Final Fully Verifiable Denuclearization 우리가 FFVD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 다큐먼트는 미국이 의미하는 FFVD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깔끔하게 보여주고 있다 얘기했듯이 백악관은 여기에 대해서 얘기해달라고 했더니 지금 묵묵부 대비인 거 봐요 지금 한 5일 좀 넘었는데 나온지 그리고 국무부는 코멘트 하지 않겠다 Decline to comment 코멘트 하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했답니다 바로 북한이 보고서 이것을 깡패 같은 녀석들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런 근거가 나오는데 그 말씀을 해드리겠습니다 영어 버전에 이 사람들은 영국 사람들이니까 한글로 된 건 안 읽고 영어로 읽어가지고 영어를 지금 해놨는데 그걸 읽어드리겠습니다 The English version of the document seen by Reuters 로이터의 기자들이 본 바에 의하면 영어로 된 버전은 Called for Fully Dismattling North Korean Nuclear Infrastructure 첫 번째는 북한의 핵 관련 인프라 스트럭처를 다 없애는 겁니다 인프라 스트럭처라는 건 우리가 그냥 예를 들어서 서울의 인프라 스트럭처 그러면 길, 하수도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얘기하는 것이죠 어느 시스템을 지탱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물건들을 인프라, 인프라라는 말로 우리는 그냥 쓰죠 북한의 핵 인프라 스트럭처를 전부 Dismattling 할 것 그 다음에 Chemical and Biological Warfare Program and Related Dual Use Capabilities 그러니까 화학 무기, 생물 무기 그리고 그거를 활용할 수 있는 그 능력 그러니까 화학, 생물학, 무기계획 그리고 이와 관련된 능력을 없앨 것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없앨 것을 요구한 것 볼리스틱 미사일, 탄도 미사일을 전부 없앨 것 그 다음에 Launcher, 발사대를 없앨 것 and Associated Facilities 그리고 거기에 관련된 모든 Facilities, 시설물들을 다 없앨 것 그러고서 그것 이외에 몇 가지가 더 있습니다 몇 가지 더 있는 것을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It called North Korea to provide 그 종이에 북한한테 당신네들은 이것을 제출해야 할 것이요 했는데 그 제출해야 할 내용이 첫째는 핵 프로그램의 완전한 폐기를 선언하고 Comprehensive Declaration of East Nuclear Program 핵 프로그램의 완전한 폐기를 선언하고 미국 및 국제사회의 감독관을 전면적으로 수용할 것 Inspection, US and International Expectors를 Fully Access 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이거는 북한이 보여주는 것을 갖는 게 아니라 미국과 국제사회의 사찰관이 그냥 마음대로 가서 보는 겁니다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할 것 이게 첫 번째 미국의 요구사항입니다 지금 네 가지 요구사항이라고 했는데 핵 프로그램의 완전한 폐기를 선언하고 미국 및 국제사회의 사찰관을 전면적으로 받아들일 것 두 번째는 To halt all related activities and construction of any new facilities 모든 핵 관련 행동을 중재하고 새로운 시설을 건설하지 말 것 이것도 참 대단한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는 To eliminate all nuclear infrastructure 핵 관련된 모든 시설을 제거할 것 네 번째가 이제 다 아주 골치 아픕니다 And to transition all nuclear program scientists and technicians to commercial activities 핵을 만들려면 핵 만드는 과학자가 있죠 그럼 만드는 사람을 엔지니어라고 그럽니다 테크니션이라고도 그러고 그러니까 핵을 만들던 과학자와 그걸 만들던 기술자들을 전부 군수공장에서 빼가지고 민수공장으로 돌릴 것 그러니까 commercial activities로 다 돌릴 것 이것이 지금 미국이 준 종이에 써있는 4가지 항목입니다 이거를 보면 정말 어이가 없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북한은 영변 하나 달랑 없애고 그러고서 제재를 풀어달라고 생각을 하고 갔는데 미국은 다 없앨 뿐만 아니라 생물학, 화학 모의까지 다 없앨 뿐만 아니라 폭탄을 만들던 사람들을 전부 다른 직업을 다른 거로 바꿔주라라는 얘기까지 요구를 했다는 그 사실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가다피 얘기를 잠깐 기자들이 썼는데 핵폐기 후 7년 만에 가다피 정권은 미국이 참여한 나토가 추진한 군사 작전에 의해 붕괴되었다 나토에는 미국이 제일 중요한 회원국 중 하나죠 그래서 나토의 군사 작전은 주로 미국이 지휘를 합니다 그런데 그 군사 작전이 리비아에서 있었고 그런데 그 리비아에는 리비아의 반군들이 있었습니다 그 가다피의 독재 체제 정하는 그 반군들이 있었는데 그 반군의 반란이죠 그 가다피 입장에서 봤을 때 그 반란을 나토군이 이제 뒤에서 후원을 해 준 겁니다 그러고서 가다피가 이제 실각을 했고 그리고 반란군에 의해서 사살됐는데 그것을 나토 그리고 미국은 그냥 보고 있었던 이런 상황을 김정은이가 이제 생각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기사에 비참한 운명이라는 독립된 칸이 하나 있습니다 미저러블 페이트 해가지고 북한은 가다피의 비참한 운명을 자기네도 당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라고 해서 이제 거부를 했죠 트럼프는 북한은 리비아 모드를 적용하지 않겠다 라고 이제 트럼프가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트럼프가 북한에 대해서 해 준 말들이 많은데 김정은은 자기 나라를 계속 지배할 수 있을 것이다 핵을 다 없애더라도 running his country라는 말을 썼습니다 김정은은 핵을 다 없애더라도 북한을 계속 지배할 수 있어 그리고 his country would be rich 김정은의 나라는 부자가 될 거야 뭐 트럼프가 여러 번 얘기했죠 그리고 트럼프가 실제로 얘기한 말 중에 이런 말도 있습니다 The 리비아 모델 was a much different model 리비아 모델은 아주 다른 모델이지 We decimated that country 우리는 그 나라를 없애버렸어 북한은 안 없앨 거야 여기서 이제 트럼프가 이제 능청을 떨었다는 사실이 나옵니다 트럼프가 리비아 없앤 적이 없습니다 트럼프는 리비아의 대통령을 없앤 것이지 리비아는 나라 그대로 있습니다 그대로 있어요 그런데 트럼프는 북한하고 리비아는 달라 우리는 리비아를 나라를 없앴지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래서 제가 이제 트럼프가 여기에서도 그 능청을 계속 떨고 있다 트럼프는 우리가 그런 말 한 적이 있었죠 한 문장에 정반대되는 얘기를 막 섞어서 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나는 김정은하고 또 김 씨 패밀리하고 너무나도 친한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좋은 적이 없어요 그런데 그들은 미국을 30년 동안이나 등쳐먹었죠 나는 그런 일을 안 당할 겁니다 이 말이 한 센터 속에 들어가 있는 그런 말입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가 그래서 이제 국제정치학을 공부할 때 그 국가의 정치체제도 공부하는데 트럼프가 북한에 만들어주겠다는 나라 이게 부자 나라죠 부자 나라고 트럼프가 직접 한 말은 Great Economic and Financial 경제력이 강하고 그리고 금융국가입니다 금융국가 그런데 경제력이 강한 금융국가가 김정은 정치체제의 지배를 받을 수가 있다 그렇지 않습니다 바로 이런 얘기를 빼고서 김정은은 신정주의 독재체제죠 저희들이 여러 번 얘기했습니다마는 지금 북한이라는 정치체제에 지금 김정은의 정치 스타일이 맞는 겁니다 북한이라는 나라가 류칙한 취리로 바꾸고 쌀을 많이 먹을 수 있는 나라로 바꿨을 때 중국 같은 정치체제는 있을 수가 없는데 미국이 그것을 보장해 주려면 미국이 북한 주민을 적으로 돌리지 않는 한 불가능한 그런 방식이죠 그런데 약간 리비아랑은 다른 나라다라는 그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하노이 다큐먼트 이걸 보면 우리가 말했던 스몰 딜이라는 것은 원체 존재할 수가 없었던 것이다 라는 그런 얘기죠 다 없애려는데 다 없애면 모든 걸 다 해제해 주겠다고 했는데 북한은 모든 걸 다 해제해 줄 그것을 받을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핵을 물론 다 없앨 수도 없지만 핵을 다 없앤다면 미국이 해 주겠다는 거 북한을 완전히 부잔나라로 만들어 주겠다는 것도 김정은이가 감당할 수 없는 일이다 라고 볼 수 있는데 여기에 기자들이 미국의 스팀슨 센터라는 데가 있습니다 국제정치연구원 센터에 있는 제니타운이라는 연구원하고 인터뷰를 잠깐 하고 있는데 미국에 제가 언젠가 그 말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워싱턴에 가보면 북한 관련된 주제로 먹고 사는 사람들이 한두 사람이 아닙니다 정말 많아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한국 전문가라고 얘기하고 코리아 엑스퍼트라고 얘기하고 그러는데 제가 제니타운이라는 사진 여러분들이 보겠지만 보니까 동양사람 같아요 한국 사람인지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동양사람이 분명한 얼굴인데 이 사람이 볼튼을 비판하고 있더라고요 볼튼이 그런 걸 내놓으면 당연히 실패하는 거 아니냐 그래서 볼튼이 그런 걸 내놔서 실패한 거는 하나도 놀라운 일이 아니다 그러면서 북한하고 협상을 하려면 협상 과정에서 배웠어야지 북한이 그렇게 싫어하는 걸 또 내놓으면 당연히 실패하는 거 아니겠어 이런 식으로 코멘트를 했더라고요 미국의 제안은 놀랄 거가 없다 그리고 볼튼은 이렇게 다 실패했는데 거기서 아무것도 배우지 못했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걸 보고서 이 사람이 지금 뭐를 원하고 있는지 It's a non-starter and reflect absolutely no learning curve in the process 북한이 그렇게 싫어하는 거를 다시 내놨다는 것은 다시 안 하겠다 새로 시작하지 않겠다는 그런 것밖에 더 되느냐 하는 이런 코멘터를 땄는데 제가 언젠가 그런 말을 했었습니다 워싱턴에서 평양이라고 정확하게 발음할 수 있으면 북한 전문가로 친다고 제가 레리닉스라는 그 사람은 아주 고참 학자인데 그 사람은 정말 북한에 대해서 전문가라고 인정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한테 제가 쓴 책을 한 권 주면서 북한 핵에 관한 책을 제가 쓴 거를 줬더니 자기 솔직히 이거 못 읽는다고 한국말로 된 거 못 읽는다고 그러면서 그러면서 자기는 그래도 평양이라고 정확히 발음할 수 있다고 얘기를 해 준 적이 있었는데 하여간 로이터통신에서 제니타운이라는 북한 전문가라는 이 사람이 38로스에서 일하면서 북한의 핵시설 같은 걸 사진 찍고 해석하고 뭐 이러는 학자라고 그러긴 그럽니다 그런데 하여간 볼토는 확실히 북한에 대해서 내가 한 것이 맞는 거야라고 다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제니타운이라는 사람이 한 얘기에 대해서 반박하는 것은 아니고요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ABC 디스위크라는 프로그램에 나가서 북한은 비핵화하겠다는 얘기를 한두 번 한 것이 아니다 북한은 다양한 형태로 비핵화를 약속했지만 그럴 때마다 해필리 아주 기분 좋게 즐겁게 그 약속을 전부 다 깨버렸다 그래서 이번에 이렇게 하는 것이다 하는 얘기죠 다 깨버렸는데 그래서 우리는 그들이 핵계획, 우라늄 농축능력, 그들의 플루토늄 재처리 능력을 모두 다 제거하는 것을 비핵화라고 정의한다 다 없애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라늄 농축능력, 플루토늄 재처리 능력, 그리고 핵계획까지 다 없애는 것 지금 북한이 영변을 다 없애겠다고 그러는데 그걸 다른 말로 하면 플루토늄 재처리 능력 정도 됩니다 그런데 우라늄으로도 핵폭탄 다 만드는데 플루토늄 핵폭탄 없다고 해서 핵폭탄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죠 그래서 기사가 지금 나왔는데 요약하면 네 가지입니다 미국이 요구한 것이 핵 프로그램의 완전한 폐기를 선언하고 미국 및 국제사회의 감독관을 전면적으로 수행할 것 사찰관을 전면적으로 받아들일 것 두 번째 모든 핵 관련 행동을 중지하고 새로운 시설을 건설하지 말 것 앞으로 할 것입니다 세 번째 핵 관련 모든 시설을 제거할 것 네 번째 모든 핵 관련 과학자와 기술자들을 상업적인 용도로 전환시킬 것 지금 미국 사람들이 폼페어도 그러고 3차 회담 우리는 할 수 있다고 그러는데 3차 회담은 네 가지를 북한이 받아들이면 하는 거고 못 받아들이면 못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바로 북한 핵 문제의 본질에 대해서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 있는 이런 자료가 나왔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물론 이 자료는 역사적으로 무지하게 중요한 자료이기 때문에 나중에 수십 년 지난 후에 미국이 매년 발행하는 자료집이 있습니다 FRUS라고 그래가지고 Foreign Relations of the United States 그래가지고 그 비밀 문건들이 한 30년 정도 지나면 보통 나오는데 아마 한우에서 전달된 이 문건은 몇 십 년 후에 공개될 그 자료에 실릴 자료가 될 겁니다 로이터통신에서 대략 소개된 거를 제가 오늘 말씀을 드렸습니다 4월 3일이니까 어제네요 어제 북한에서 김정은이 북한의 외무성을 통해서 명령을 내렸습니다 명령이 뭐냐면 국제기구에 식량원조를 요청할 것 지금 뭐 정말 먹을 거가 없는 것은 사실인 것 같아요 그래서 국제기구에 식량원조 요청을 할 것을 외무부에 지시했다 그리고 달러가 너무나 없어가지고 그래서 북한 회사들이 외국에 많이 나가 있죠 전부 현금을 다 객출해가지고 그거를 이제 북한으로 보내라라는 그런 지시도 있었다라고 지금 글로벌 폴리티컬 퓨처라는 제가 받아보는 뉴스레터에서 조지 후리드맨 박사의 뉴스레터죠 거기에 그런 내용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조금 지난 건데 3월 23일이니까 3월 23일자 일본의 데일리 NK라는 인터넷 매체가 있는데 북한 뉴스만 주로 많이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3월 23일자 보도인데 북한의 2월 24일 날 2월 24일이면 김정은이 바로 하노이를 향해서 출발하고서 몇 시간 안 됐을 때입니다 2월 24일 날 새벽 2시에 큰 불이 났는데 큰 불이 난 것이 동해바다 부근, 함흥 부근에 있는 덕산이라는 북한 공공기지가 있습니다 거기서 큰 불이 났는데 이 큰 불이 왜 났는지에 대해서 지금 밝히지는 못하고 그냥 큰 불이 났고 어떤 내용도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북한 최고사령부에서 명령체 6XX호를 발령하였다라고 이렇게 나왔습니다 번호가 다 나오지 않고 6XX 최고사령부 불영해갖고 나왔다라는 그 뉴스가 떴더라고요 확실히 북한에서 무슨 우리가 정확히 알 수 없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덕산 비행장이라고 동해바다 쪽에 있는데 일본에서 관찰을 해가지고 일본 신문에 놨더라고요 그리고 4월 2일 날 우리나라 해병대 창립 세미나가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엊그제인데 저도 거기 가서 논문을 하나 발표했는데 여기 미국 해병대 태평양 해병대 사령관이 여기 그 논문을 발표하러 왔습니다 크라파로타 장군 별이 셋입니다 중장이 왔는데 이분이 와가지고 논문을 하나 발표했는데 한미동맹 강화를 위한 한미 해병대 역할 협력 증진 방안 이라는 그런 논문을 발표했는데 거기에서 아주 특이하고 재미있는 내용이 하나 있어가지고 그걸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태평양 해병 부대 사령관으로서 한국 해병대 및 해군과 함께 훈련을 하기 위해 미국 해병대가 한국에 올 때마다 미군의 준비태세가 향상되는 것을 지켜봐 왔습니다 이분은 한미동맹이 완전하게 잘 현재도 지속되고 있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지난 3월에 지난 3월이라니까 바로 지난달입니다 미국 해병대는 하와이에서 오스프리 MV22 4대 오스프리라는 비행기 여러분이 사진 보실 텐데 미국 비행기 중에서 뜰 때는 양쪽에 프로펠러가 위로 있어가지고 그냥 수직으로 떴다가 갈 때는 그 프로펠러 앞으로 해가지고 비행기처럼 날아가는 아주 속도가 그래서 빠릅니다 헤리콥터도 아니고 비행기도 아닌 그런 오스프리라고 아주 뭐 값비싼 그런 미국만 가지고 있는 비행기죠 그거 4대 그리고 슈퍼스텔리온 CH-53 4대 이 슈퍼스텔리온도 여러분이 사진을 볼 텐데 엄청나게 큰 비행기입니다 헤리콥터 중에서는 아마 제일 큰 헤리콥터라고 얘기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신용 코브라 헬기 2대 이 앞에 있는 2대는 아마 그 병력을 수송하는 그런 비행기를 하친다면 신용 코브라 헬기 이거는 전투용 헤리콥터입니다 그거 2대 그리고 신용 휴이 헬기를 포함한 총 14기의 항공자살을 전개했으며 미국이 이런 최신용 비행기들을 가지고 이제 한국에 훈련하러 왔는데 미 태평양 해병대의 관점에서는 한국 해병대 및 특전사와 함께 훈련할 수 있는 좋은 기회였습니다 특전사하고 함께 훈련을 했다 이 훈련의 목적이 무엇일까가 조금 궁금합니다 이 비행기 지금 옹고를 보면 북한의 어떤 기습 침투 작전하는 그런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좀 들어요 한국군과 함께 훈련함으로써 미 해병대의 전투 준비 태세 역시 발전했습니다 라는 이런 내용을 발표를 했습니다 지금 한국에 미국 해병대가 와가지고 이런 훈련을 했는데 지금 여러분들이 그림을 보십니다 MV-22 오스프레이라는 헬이콥터는 틸트 로터 헬이콥터라고 그러는데 엔진이 보통 때는 이렇게 서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위에서 프로펠러가 돌아서 올라가고 그리고 갈 때는 앞으로 이렇게 이걸 앞으로 해가지고 보통 헬이콥터 비행기처럼 속도가 빨라요 근데 여기 지금 병사들이 막 이렇게 낙하하는 그런 훈련을 침투하는 훈련이죠 그 다음에 CH-53 시스텔리온이라는 헬이콥터는 아마 미군이 가지고 있는 헬이콥터 중에서 제일 대형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위에 프로펠러도 보통 2개짜리도 있고 4개짜리가 있는데 얘는 6개짜리 큰 프로펠러를 달고 있는 대형 병력 수송용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슈퍼코브라라는 것은 완전히 전투형 전투를 하는 헬이콥터고요 그리고 거기에 한 대 더 온 거가 엠피비어스 오솔투십이라고 그래가지고 강습 상륙함이라고 우리말로는 번역을 하는데 이거는 항공모함은 아니고 항공모함 비슷하게 생겼죠 그런데 여기에 F-35B F-35라는 비행기가 최신 스텔스인데 그 B형은 해병대형이기 때문에 똑바로 오르락 내리락 하는 그런 비행기입니다 여러분이 한번 저희 강의에서 동영상으로 올라가는 모습을 본 비행기인데 그것을 여기다 10대나 싣고 왔는데 그거는 예외적으로 많이 실은 것이다 라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물론 북한은 이것을 보고 엄청나게 우리를 비난하는 그런 방송을 물론 했죠 그리고 이번에 해병대랑은 관계 없습니다만 지금 RC-135라는 RC-135S라는 미국의 정찰기입니다 코브라볼이라는 이름을 가진 정찰기인데 얘는 뭐가 주의무냐면 미사일이 발사되면 그 미사일의 궤도를 추적해가지고 그래서 그것을 유격하는 데 역할을 하는 그런 비행기입니다 그런데 RC-135S 코브라볼이 지금 한국에 와 있고 지금 한국에 와 있는 비행기들 보면 정찰기일이 엄청나게 많아요 지금 북한이 혹시 미사일을 발사할지도 모른다 하는 데 대해서 지금 미국이 대비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다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북한은 한미연합훈련을 비난하면서 약속을 깬 도발자들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한국은 지금 미국하고 훈련이 다 축소되고 없다 그래가지고 또 여기에 대해서 비판적으로 분석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저도 비판적으로 분석하는 사람에 속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중동으로 이런 훈련들이 진행되고 있고 특히 미국이 북한의 행동에 대해서 대단히 예민하게 감시를 하고 있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여간 오늘 이 시간은 새로 나온 그것이 얼마나 자세하게 로이터통신이 보도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네 가지 중요한 사안이 있었고 그래서 애초에 스몰딜 이런 거는 존재하지 않았다는 그 말씀을 한번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금년 가을에 훈련을 미국이 다시 하려는 그런 의미가 잠깐 있는 얘기를 지금 미국 국방 장관 대행 쉐나한이라는 국방장관 대행이죠 아직 임명은 안 됐습니다 그 사람이 우리가 봄에 큰 훈련을 지금 안 하고 큰 훈련 대신에 작은 훈련을 했습니다 이름도 바꿔가지고 훈련을 했는데 그 훈련이 성공적이었지만 우리는 가을 훈련에서 이뤄낼 수 있는 개선점들도 파악했다라는 그런 의미심장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지금 상황이 계속되면 가을에 훈련을 다시 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상황으로 갈 수도 있겠다라는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북한 부분 얘기는 이 정도까지 하고 그리고 제가 지난 시간에 약속했듯이 북한 뿐만 아니라 동북아시아 전체가 지금 아주 시끄러워지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